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4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하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의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행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은 보기 어렵습니다만 제 어릴 적만 해도 시골 마을 입구에는 정승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등인데요 이것의 기원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유력한 기원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정말 형제는 남매는 자매는 피가 같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로서는 유교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피가 물보다 진해서 서로 그 피를 알아본다면 남매가 함께 있어도 부부로 살지 않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정말 피가 물보다 진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어린 남매를 산속 깊은 곳 오두막에 살게 했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면 그들은 서로 남매인 것을 알게 되고 오누이로 그렇게 평생을 살 것이고 아니면 부부로 살게 될 거죠 자 그리고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궁금하여 신하들을 보내 확인해 보니까 그들은 부부가 되어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인륜과 더덕을 제일 가치로 여기던 왕은 화가 나 그들을 처형해 버렸어요 그런데 혼자 생각에 잠긴 왕이 자신이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아무도 모른 채 함께 살게 되었고 살다 보니 부부가 되었던 거죠 결국 왕은 자책하게 되었고요 그 불쌍한 남매를 넋이라도 기르기 위하여 마을마다 입구에 장성을 세우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의 넋을 기르고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그것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그의 좁은 시각을 교정해 주지 않는다면 천년이 지나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9절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한번 불러 모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미래를 예언할 신이 있느냐 이전에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진 신들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옳다고 하면 나와 토론하자는 거예요 한번 니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 역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예언한다고 한 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그런 신들을 섬기느라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네리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로 듣게 하셔서 들은 것을 본 것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 보게 된 그들 듣게 된 그들이 전하지 않게 되면서 또다시 눈이 멀어버렸고 귀가 닫혀지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고요 눈을 볼 수 없게 되고 귀로 들을 수 없게 될 때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게 되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만들어 세운 우상들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므로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로하여금 볼 것을 보며 들을 것을 듣게 하옵소서 부른받은 나 자신을 돌아보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른받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시대 소망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